Сп 반도 못 갔어요 저게 침투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몫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렛치드가 그밖에 안 나왔다고? 어 5킬이 많이 나왔었는데 겨자야 그냥 가지 마시자 아 오씨 형들 어 그 룰렛이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도우미 알려줘요 그러면 게임 안할 때 알려줄게 쉬우니까 내가 알려줄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가자 얌생이들 같아 얌생이들 같아 얌생이 아닙니다 왔다 패스 패스 보조 패스 쌤으로 왔다 쌤 올 와 내가 다 뺏겼어 어씨 보여요? 패스인가? 잃어버려 잃어버려 나가 가보나요? 과거나 기다려 기다려 rim 몬 지고 다행이다 나 좀 짰다 짰다 이 사람 나한테 뛰어오고 있네 그 중에서 뭔 소린가 했네 너무 짰다 뛰었어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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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갔어 둔 둔 둔 둔 뭐야 쌤 1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오신이 없거든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순간 바로 압박 들어올텐데 괜찮아 그래도 해 내 뿐 엄마 깨워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구들 안 자요? 야 너 하지 말라고 하면 난리냐? 아 아 근데 제가 해봤자 서구들 해봤자 야 야 아껴야, 아껴야 어, 지금 뭔데? 하라 말아야 뭐? 얘 뭐야? 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이분은 어디 보게 된 거야, 남사촌이 내가 뭐 저렇게 공격 잡고 한다고 진짜 뭐 되는 것만 여쭤보려고 가고 일어나면 항상 가면 킬 까져 있던데 몇 분씩 감세보기보다 없어서 널 누릴라고 생각해 하지마 하지마 저거 다 일주일 쉰다는데 명의절 잘 보내시고요 다들 명의절 잘 보내세요 시청자님들 아, 오늘 게임하고 내일 안 해야겠다 잘생겼어 오늘 잠깐 예비자에게 놀고 잘생겼는데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명절도 못하니까 명절이 못하니까 뭐야? 이거 박스 안에 플라스틱 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박스 안에 플라스틱 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쪽에 뭐야? 나 건목 뒤! 뭐야? 이거 봐 이것도 채할려고 해야겠지 오 이거 어 나 나 여기있렴는데 나 여긴 여기있렴는데 나 여긴 여기있렴는데 공구레님 하얀 눈 가야겠다 내가 불쌍해서 내가 불쌍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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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불쌍해서 내가 몇킬 남았어? 가난하나? 몇킬? 어? 몇킬? 뭐야? 아까 똑같놈 아, 시헤드하면 공격해 시헤드하면 공격해 아, 재수없어 아, 타이센이 아, 타이센이 몰래 보고 있어 몰래 보고 있어 몰래 보고 있어가지고 누가 시헤드하잖아 그러면 또 불쌍한다? 그러고 좀 공격하고 간다? 뭐야 무슨 정신인지 진짜 재미도 없고 이거 아, 동서 오빠는 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그런 말이야 아, 말하자 말하면 사람 몰라 내가 머리 아플려거든 겨우 머리가 안 아파지고 있는데 아우, 또 많다 건복, 건복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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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완전 고마워 billions 물ti 누굴 닭패툭 하나 거물베돌 버베 거물베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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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만에 있을거야 tu 여 fig 아군의 목표물은 신 하나 하나 돌교 하나 같이 같이 쪼고 있다 오른쪽 예샷 갈격 돌격이야 돌격이야 돌격 나이스 포가 나 지금 또 텐션 갑자기 급상승원 지금 쉴드 가능합니다 티대줘 좀 해줘 200 200개까지는 한 번 물어볼 수 있어 200개는 예상으로 며칠 걸까 네 아 저 또 한 뺐네 끝내줘 또 컷 쌤 쌤 쌤 쌤이라 적통 아 띵 다 버버렸어 단하지 짱단하지 좋았어 어 성태님 왜 내 위에 있지 와이 와이 아 아 아 아 아 싱 냐 아 뭐야 아 아 아 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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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쌤 쌤 나이스 다군이 승리하였습니다